함 벡크 벡크 그 애 백으로 aboc 기억 electronics 야 야 intimate 야 너 혼자 있어 한명도 어디 갔어 얘네들도 소홀 많이 안주 아까 소홀 많이 주는 데가 어디였드나 아까 소홀 많이 주는 데가 있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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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!! 오우야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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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죽을 뻔했다. 죽을 뻔했다. 오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 야 이걸 옆으로 피하고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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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무조건 저것만 쓰냐 왜 야 오 방 뺏었다 방 뺏었다 죽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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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자 옆 벽에 저 괜히 내려왔네 환상벽 어 없는데 어 있다 오케이 이것까지 먹구요 귀환의 뼈 3개 여기 점프할 수 있나 점프다 죽을 것 같은데 점프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점프해볼까 하다가 죽진 않겠지 아까 저기서 떨어졌는데 죽진 않네요 죽진 않아 지금 쇠사슬 소리가 들리는 게 적이 있다는 것 같아요 나는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야 여기 무명정사의 소울 오 뭐 있다 저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천프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좋아좋아 저런 함정에 예 함정에 걸릴 내가 안알려줘도 함정에 걸릴 내가 아니야 화토뿌리다 함정에 웬만해서 안걸려요 함정으로는 웬만해서 안죽어 없는 함정도 있는것처럼 내가 피하놨는데 이런데가 함정이 쓰되게 되게 좋아 이런데다 함정이 쓰되게 되게 좋아서 아 여기는 어떻게냐 이상? 어 뭘꺼있다 자 이따가서 레벨업좀 해야죠 어.. 레벨업을 하는데 일단 적응력 정도 올리구요 지구력도 이 정도까지 올리고 아 너무 많네요 적응력 지구력 일식 올리고 지구력은